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구독은 필수! 이번 여름방학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음... 단속 글자를 얘기할게요 전까지 포함해서 여섯 글자 네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렇구나... 엄마가 생각해도 좀 너무 짧긴 해 자! 근데 여름방학 동안 뭐 했어요? 제가 놀고 먹고 자고 숨쉬고 이렇게 하면 좀 굴러고 노래 듣고 놀고 먹고 자고 왜요? 친구들하고 워터파크도 갔고 엄마랑 동생이랑 제주도도 가고 했잖아요? 니니! 여름방학 어땠어요? 참! 너무 짧아요 진짜 짧았지? 여름방학 동안 우리 니니 뭐 했어? 한... 하지만? 한 정도 놀아 콧딱지만큼만 놀았다고? 천만에 만만에 콧딱입니다 콧딱?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 자! 여름방학 때 뭐 했나요? 저야 슬라임은 주고 놀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챙길 거 핸드폰하고 놀고 먹고 자고 숨쉬고 챙길 거고요 숨쉬고! 아 심식어? 어우 야 이거 만난 느낌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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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한 번만! 한 번만! 해봐야 해 한 번만! 빨리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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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그래 한 번만! 한 번만! 오 오! 해보자 해보자! 아이같아! 어떡해 scriptures 손야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타고 있으면서 이렇게만! 근데 니니, 내일 계약인데요? 방학수제 어떻게 됐나요? 없어졌어. 헐! 뭐라고? 없어졌다고. 축제의 과제를 말이죠. 제주도에 홀라당 놓고 왔죠, 지금? 네.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속상... 바구퍼.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딱!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갓니를 한번 볼까요, 갓니? 자, 지금 갓니, 지금... 계약을 목전에 앞두고... 우리 갓니 뭔가를 막... 어, 갑자기 익는 척 하는데요? 갓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보세요? 어! 이거, 이거 웬 타이머예요? 시간 맞춰서 독서로 빨리 쓰려면 뭐, 맞춰란 타이머예요. 아이고, 숙제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습니까? 지금 이거 굽조하는 거지요? 숙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숙제, 독서로 봤어요. 정말요? 빨리 쓰세요, 빨리 써. 이거, 이거 방 청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 한 건데. 이게 한 거라고요? 이거 안 된다, 진짜. 오늘, 이거 해놓고 싹 치우세요. 자, 갓니. 네. 2학기... 알려주십시오. 저는요, 겨울방학 때는 더 없어. 겨울방학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겨울방학은 나중에. 2학기의 포부를 알려주십시오. 2학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저는요, 2학기 때는 더욱더 신나게 놀 겁니다. 자, 우리 닛니. 닛니는 2학기 어떻게 할 거예요? 슬라임을 더 많이 많이 만드는 학교가 될 거예요. 학교가 될 거라고? 학교가 될 거라고? 제가 2학기 때는요, 공부도 열심히, 숙제도 열심히, 영어도 열심히, 수학도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피아노도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죠? 저야. 아니에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놀 겁니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아니야, 너네 잘할 거라고 생각해. 2학기 때 저런 열심히 한 번 해보자. 공부도 잘하고. 학교는 짓을 만들고, 창구를 하지 신이.. 신 놓게 댄스 파티 계속 내PU vamos. 댄스 파티주고 싶어요. 댄스 파티 Doing the dance 다시. ד 결국 구멍이 한 공부 하Perfect 몇 달 맞잖아? hello, yes! 왜 제 머리를 자꾸 부여잡고 그러세요? 왜냐면은 시도를 해가지고 이거 장난감이 아닌데 장난감 어? 이걸 제 얼굴에 핸드폰 주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무섭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오오오 저 눈만 공개합니다 눈공개 자 하세요 저 뒤에 간이 보이고요 공개 어 나 있어? 어 어머 이거 어허허허허 아주 예뻐지고 있군요 정말 예뻐진 거 맞습니까 이거? 아 봐봐요 예뻐졌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요? 아닌 거 같은데 아우 눈을 막 푹푹 찌르면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눈두덩 어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새도를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새도를 해 제 눈 지금 얼굴이 눈얼공 눈공인가 눈공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슬라임에 콩볼이 있거든요 저로저로 치워 designer 그러니까 아이가 업무다면서 슬라임 산거 내가 엉뚱해지 시킨거야. 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어...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아우 눈 찌르지만 눈 찔러... 이제 눈을 한 발 떠봐요. 어... 이제 눈 뜨거... 예쁘죠? 예쁜가요? 뭔가 눈이 멍든 것 같은데요? 어... 어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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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눈이 멍든 것처럼 예뻐요. 하하하하하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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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든 눈 하하하하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히 계세요. 다가